자 보시죠 32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수변전 설비 용량이 나옵니다 그게 수변전 설비 용량 중에서 왜냐하면 이 수변전 설비 용량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건물의 형태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변전 설비 용량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수변전 설비 용량을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수변전 설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전에서 받은 전력을 우리 건물이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럼 왜 바꿔주는 거예요? 사용하니까 뭘 알아야 돼요? 그 건물이 실제로 얼마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돼요 전기를 사용하는 양을 알아야 그만큼 바꿔주죠 이 말 자체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부하설비 그 건물에서 실제로 쓰는 설비 그게 부하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변전 설비를 하는데 왜 부하설비 용량을 과하냐 그 얘기예요 왜? 쓰는 양만큼 바꿔줘야 되니까 쓰는 양이 적으면 수변전 설비 용량도 적어도 되고 사용하는 양이 많으면 수변전 설비 용량도 커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설비 용량 추정 방법에 있어서 부하설비 용량은 하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 실제로 사용하는 밀도에다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옆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해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옆면적이라고 해요 나중에 강계복교 시간 여러분 배우겠지만 옆면적이 바로 뭐다고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걸 옆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밀도는 뭐냐? 각층마다 쓰게 되는 밀도가 있을 거잖아요 기계들마다 전기기계들마다 거기에다가 옆면적을 곱하면 그게 바로 실제로 쓰는 설비 용량이다 그 얘기에요 그걸 구해야 그만큼 수변전 설비 용량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게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첫 번째 부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전등이나 동력 등을 포함한 부하설비 용량의 평균치를 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분 보니까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요 이건 자체가 시험에서 나온 건데 각 세대별로 몇 킬로와트?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그럼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채소값이 얼마라는 얘기에요 3킬로와트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대수의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해가지고 세대당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인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또 다릅니다 하고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3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일 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60제곱미터 멀때는 이상일 때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킬로와트라는 것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일 때 최소 얼마? 3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시설 용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60제곱미터 미만일 때고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이상되는 값만큼에 따라서 3킬로와트에다가 전기설비 용량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로에서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3킬로와트에다가 더하겠다는 얘기에요 얼마를 초과하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얼마마다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을 초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60까지는 3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럼 60을 초과한다는 얘기니까 얼마에요 61부터 1부터 얼마마다 10제곱미터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얼마? 70 제곱미터까지는 얼마에다가 3에다가 3킬로와트에다가 뭘 더해라 0.5를 더해라 0.5를 더해라는 얘기에요 이걸 더해라는 얘기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0제곱미터마다 하니까 71에서 얼마까지 전용 면적이 71에서 80제곱미터까지가 되면 또 0.5를 또 더해라는 얘기에요 그럼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1을 더하는 거죠 됐나요?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81에서 얼마? 90제곱미터까지는 또 0.5를 또 더해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1.5킬로와트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5씩 0.5씩 킬로와트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85 왜?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거든요 국민주택규모 85인지는 아시죠? 85제곱미터니까 85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85 물어보면 이 사이값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4.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보실게요 328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제 수변전 설비 용량을 구할 겁니다 추정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오케이 부하설비 용량을 알겠다는 얘기예요 부하설비 용량을 구했습니다 부하설비 용량을 구했는데 그러면 그 부하설비 용량 중에서 정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이 전력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쓰는 기계가 있을 거고 전기장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겨울에만 쓰는 게 있죠 여기서 에어컨 같은 거 언제 써요? 설치는 돼 있지만 용량이 확보는 돼 있지만 언제 쓰는 거예요? 여름에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겨울에 쓰는 거 대표적으로 난방이나 이런 것들 겨울에 주로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하지만 세탁기는요 계속 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든 최대로 사용했을 때부터 구하자 그걸 알아야 되니까 최대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먼저 최대 수용 전력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구합니다 수용률, 부하율, 부동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률은 뭐냐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 내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거 그걸 바로 뭐라 불러요? 수용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5회 때 한 번 개사 문제 나오고 18회 때는 공식 자체를 물어봤어요 관리실무에 또 나오고요 개사 문제로 그럼 수용줄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설비 용량이 있을겠죠 A라는 세대의 모든 기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기계가 있을 거예요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보일러 그런 기계 장비가 건물을 지을 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의 전부 다를 부하 설비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름에 쓰는 게 있고 겨울에 쓰는 게 있겠죠 그런 거 따져봤을 때 정말 최대로 사용하는 거 최대로 수용하는 전력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바로 최대 수용 전력 그렇게 구한 게 뭐예요? 수용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부하 설비 용량이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100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수용률이 몇 프로예요? 난 100% 수용 다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1을 어떻게 넘어요? 그런데 보통 한 70 정도 쓴다는 얘기예요 70도 많이 쓰는 거예요 70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이 되는 거지 100에서 그럼 몇 프로가 돼요? 70%지 뭐 곱하기 100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뭐 공식 나와 있으니까 이런 공식만 나오면 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시설 개론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개념 자체 가지고 공식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부하 설비 전기를 쓸 수 있는 부하 설비 용량 전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맞춰서 건물에 대한 뭘 만들어 놓게 돼요? 어떤 전기가 용량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최대로 썼을 때가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용률은 80% 이렇게 그걸 알아야 뭐냐면 최대 수용 전력 가지고 구해서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최대 수변제 설비 용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지금 구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 5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A라는 세대가 A라는 집이 건물이 50kW짜리 기계장치가 있고 100kW짜리 기계가 있고 200kW짜리 용량을 가진 전기부하 설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계장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건물에는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수용률 이 중에서 몇 프로 수용했다고요? 80%만 수용했대요 그럼 최대 얼마 쓴 게 나오죠? 최대 80% 썼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럼 이 기계를 다 더하면 부하 설비 용량인 거예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350이죠? 350에서 몇 프로 썼다고요? 80% 0.8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대 쓴 양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200? 80? 네 나오죠 그럼 답이 280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최대 수요 전력이 280kW고 부하 설비 용량이 이거다 수용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280에다가 밑에는 전부 다 더한 게 350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수용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너 최대로 쓴 거잖아 네 최대로 쓴 거 실제로 평상시에 그렇게 써? 아니요 그렇게 안 쓰는데요 그럼 평상시에 쓰는 비율 평균 비율이 있을 거잖아 그게 부하율이에요 그게 부하율 실제로 쓰는 비율 그럼 실제로 쓰는 비율은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돼? 최대 쓰는 값이 들어가야 돼 분모에는 최대 쓰는 값이 들어가고 위에는 평균적으로 쓰는 거 들어가야 돼 그래야 평균적인 값이 나오지 자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공식이라고 할 때 공식은 뭐 분의 뭐죠? 분수는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어디로 가요? 분자로 가요 수용률이 뭐예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거 부하율이 평균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용 전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을 찾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니까 됐나요? 그래서 부하율 공식과 부동률 공식은 아직 안 나왔어요 관리실무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봤죠 근데 시설계로에서는 동그라미 기억 수용률만 물어본 거예요 같이 다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그래서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쓰는 비율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되고 최대 수용 전력 분의 위에는 평균적으로 쓰는 전력 곱하기 100 이것도 1을 넘을 수 없죠 부동률이 어려워요 부동률이 부동률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부동률이 부동률이 뭐냐? 부동률이 부등률 등자는 뭐예요? 같다 그럼 뭔 얘기예요? 부는 같지 않다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동시에 쓴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쓰는 비율이 뭐예요? 동률이에요 동률 즉 등률 또는 동률 동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쓰는 비율 그게 동률든 등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부동치마 부등치마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등률이 뭐냐면 같이 쓰는 비율 근데 앞에 부자가 붙었으니까 같이 쓰는 비율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물어보는 게 어디에 올라가요? 위에 그러면 같이 쓰지 않는 비율을 물어봤죠 그럼 위에가 뭐예요? 같이 쓰지 않는 거 따로따로 이 기계 이 기계 이 기계가 따로따로 썼을 때 그게 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부하설비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건물에 부하설비 용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이 딱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이 그 개별부하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각각의 기계 중에서도 최대로 썼을 때 그 합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A, B, C, D 기계가 있는데 이걸 최대로 썼을 때의 합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니까 부동률이니까 밑에는요? 반대겠지 같이 쓰는 비율 집에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집에 뭐 있어요 여러분? TV도 있고 건조기? 어 건조기 있어요 집에 와 좀 사시네요 건조기 있고 또 또 또 뭐 있다고요? 청소기는 있어요 저희 집도 청소기 있고 청소기가 종류가 어떠냐의 차이가 있겠죠 뭐 다이슨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이슨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다이슨이 좋다고? 다이슨 사달라고 그러죠 안 좋다는데? 아 달라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각각 부분이 여기 있는 거고 그 중에 동시에 쓸 때가 있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청소하면서 냉장고기는 돌아가고 TV가 틀어져 있어요 그럼 같이 쓰는 거예요 그 같이 쓰는 비율이 합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알아야 이게 부하설비 용량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변전 수변전 설비를 구할 때 동시에 쓰느냐 안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커피숍 갔는데 커피숍에 한 테이블이 네 명이 앉을 수 있어요 테이블이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됐나요? 그러면 몇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수흥 명이죠 5, 4, 20이니까 수흥 명이 오면 꽉 차죠 근데 이 사람들이 40명이 온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온 거죠 수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좀 나눠서 오지 아 나눠서 오지 용량을 작게 만들어놨죠 근데 그렇게 40명이 오니까 야 이 장사 잘 되나? 테이블을 뭐죠? 느린 거예요 그럼 몇 개로 느리면 돼요? 40개가 아니죠 한 테이블당 4명이니까 아까 다섯 개 있었잖아요 두 배로 느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개 테이블을 느리면 10개로 했는 거예요 10개로 한 거예요 안 오네 40명이 안 오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수변전 설비라고 하는 거를 동시 쓰는 비율에 맞추는데 왜냐하면 수변전 설비는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기를 쓰면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즉 동시에 쓰면 동시에 쓰는 만큼의 양만큼 수변전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당이 못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시에 쓰지 않는 비율하고 동시에 쓰는 비율 중에서 아까도 이게 테이블 자체가 4개밖에 안 된다 수변전 설비 작겠다는 용량을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쓰는 비율이 떨어지면 동시에 쓰지 않는 부동률이 높아지면 부동률이 뭐냐면 동시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높으면 40명이 오는데 동시에 온 게 아니고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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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온 거예요 그럼 그 용량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시 사용 비율을 체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좋은 거는 부동률이 높으면 동시에 쓰는 비율이 아니 동시에 쓰지 않는 비율이 높아야 용량을 뭐 할 수 있어요 줄이면서 알차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부동률이 떨어지면 동시에 사용량 하는 양만 많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럼 그게 맞춰놓으면 계속 놀고 있잖아 기계가 효율이 떨어지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부동률이에요 그게 그래서 위에는 각각에 쓰는 것의 최대값의 합 밑에는 그중에서 ABCD가 있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뭐 한 거 동시에 쓰는 값의 합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각각 부분이 A가 100 그 다음에 또 B가 100 그 다음에 100 100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합치면 다 얼마예요? 400이죠 400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동시에 쓰는 게 두 개만 동시에 쓸 수 있죠 그럼 얼마예요? 200 그런데 다 동시에 쓰면 얼마예요? 400 그러면 이거는 400일 때가 여기 밑에 있는 값은 최대죠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죠 그럼 이게 200이면 400에다가 나누면 얼마예요? 400이고 200이면 나누면 얼마냐고요 뭐 이거 대상기 두드려야 돼요? 2잖아요 2 2배잖아요 2 그럼 200%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뭐죠? 크다고요 클 수밖에 없죠 위에가 큰 값이고 밑에 값이 작은 값이니까 됐나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개는 기억하고 니어는 1보다 작은 값이 되고 최대가 큰 값이 같은 값이고 디것은 1 이상이 되는 값이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거 자체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이게 1보다 작을 수는 없다고요 밑에가 더 클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수용률하고 부하율하고 부동률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이 디것 나오나요? 이 디것이 20배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부동률이 높다는 것은 부동률이 높다는 것은 변압기를 줄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변압기를 잘 활용한다는 것으로 설비 이용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작은 걸 해서 그걸 동시에 쓰지 않으니까 여러 번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률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차리더라도 공간이 협소했을 때 협소했을 때 테이블을 작게 집어넣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동시에만 오지 않으면 시간 간격으로만 계속 조금씩 오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뭐냐면 테이블은 면적은 엄청 넓게 테이블을 많이 했는데 한 번에 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오고 그리고 한 번에 또 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놀고 있어야 돼요 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물의 건물의 수변전 설비 용량의 추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수변전 설비 용량을 이제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뭐 필요했어요? 수용률 필요했죠? 부하율도 필요했죠? 부동률 필요했죠? 부하설비 용량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했죠? 뭐는? 역률은 일반적인 개념이지 수변전 설비 구할 때 역률이 필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배웠기 때문에 역률이 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말 그대로 수변전 설비 용량 구할 때 필요한 값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큰 의미를 봤을 때 역률도 어떤 관계를 조금은 하겠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꼽히기 시작하면 막 집중하기 시작해요 아니 부하설비 수변전 설비 용량 구할 때 부하설비 용량을 구하고 부하설비에는 기계 자체에 대한 어떤 뭐죠? 용률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객관심 문제 못 풀어요 때로는 객관심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생각을 접어야 될 때가 있어요 생각은 아까 제가 그런 데 생각을 쓰는 거지 이런 데 꼽혀가지고 왜 용룰이 안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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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꽂히기 시작하면 객관심 문제 못 풀어요 진짜 진도도 안 나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쿠라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 이건 시험이구나 시험이니까 이것에 필요한 값만 그냥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답답은 하겠죠 왜?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왜? 아니 설비 용량이란 것은 역률이 필요하지 안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추정할 때 가장 관계가 먼 것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사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9페이지 보세요 이제 329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변전실에 이제 설계가 나오고 변전실 구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330페이지 보세요 수면전 설비 기기 나오나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뭐 나와요? 변압기가 나오죠 변압기 부분 변압기 부분이 나오는데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압을 뭐 하는 거예요? 뭐 줄이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변압기가 있는 변압기 변전실 부분에 대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특고압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위험 그래서 정의해 보시면 변압기는 고압의 인입 전기를 그 기계가 쓸 수 있는 전격전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낮추기 위한 게 바로 뭐다? 변압기고 비 변압기 용량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변압기 용량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압기를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압기 용량을 아예 큰 거 하나 쓰면 공사비는 적게 드는데 구입비는 많이 들지만 이게 작은 거 쓰게 되면 계속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 킬로볼트 암페어당 공사비는 그만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하는 그러니까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지 변압기 용량을 구입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걸 많이 쓰면 그걸 연결하고 연결하고 해야 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든다 그 얘기예요 공사비가 C 변압기 한 대의 용량 산정은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나 그리고 장비가 어떤 반입구나 그런 반입 통로 바닥 강도 등을 뭐 한다?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차단기라는 게 나오나요? 차단기 서킷브레이크라고 해서 유쾌하고 그 위에 두 번 나왔는데 정의 전기회로의 부하전류를 개편과 동시에 이상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전압이 온다든지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때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회로를 차단한 거예요 왜? 그게 기계로 가게 되면 기계가 터지니까 그런 장치를 뭐라고 한다? 차단기라고 얘기합니다 차단기 여러분 집에 가면 어디 있어요? 두꺼비 집 있죠? 두꺼비 집에서 갑자기 전류가 크지면 갑자기 탁 떨어지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퓨즈가 있어가지고 퓨즈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게 녹아가지고 탁 끊어지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옛날에 정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 잘 없잖아요 지금은 잘 없는데 옛날에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도 가끔가다가 갑자기 전류 부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커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탁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일반적으로 수전받은 진공차단기나 특고압용 한류 퓨즈를 사용해서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단하는데 퓨즈는 그냥 열받으면 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이 높으면 진공차단기라고 해서 진공을 통해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변압기 부분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일종의 진공차단기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1페를 보시면 종류 나오죠 종류 보시면 고압용 차단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저압용 차단기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고압용 차단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저압용 차단기 부분에 있어서 뭐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시면 집에 있는 거죠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누전 차단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메인으로 쓰게 되는 이 부분 내리는 거 있죠 이게 배선용 차단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계들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 기계 장치가 혹시나 누전이 됐다 그러면 그게 또 탁탁 내려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이죠 이게 시험 문제 지금 나오고 하지는 않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출제가 많이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32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기타 계기류 보호장치 나오는데 이건 시험 문제 출제가 거의 안 되고 맨 밑에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나와 있는 게 UPS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20배 때 한번 나왔어요 사용 전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원의 장애를 극복하여 좋은 품질에 안정된 교류 전력을 뭐하는 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전원이 뭐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비상발전기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기계 자체 특히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UPS를 항상 접속을 시켜놔요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 부분이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이걸 UPS 우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된다 돌아가고 우스 이렇게 돼요 UPS 이렇게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3패지 보시면 비상용 4번 예비전원 설비 나오나요? 이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334패지 보시면 배전 설비라는 게 나오죠 배전 설비 배전 설비 부분이 나오는데 그 배전 설비에서 일반적인 사항 배전 전압을 말 그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눠준다 그 얘기예요 나눠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 보시면 정의에 배전 설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각 수용가로 분배해서 공급하는 설비가 배전 설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회 때 한번 나왔는데 배전반은 각종 개기류 개정기류 개폐기류를 한 곳에 뭐 한 거예요 집중시켜 놓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23위 때 나왔어요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 신발장이나 옷장 등 은폐된 장소는 제외하고요 거기에다가 보통 많이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전반은 노출하고 배전반도 마찬가지예요 다 노출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개념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제 지하에 뭐가 있어요? 기계실이 있죠 지하에 기계실이 있고 여기가 기계실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력을 이제 보내겠죠 보내면 그 전력을 이 건물 수용가에 맞도록 전압을 다운시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변압기 있어야 되죠 변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는 기계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를 뭐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나눠주게 각 층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 전기를 일단 변압기를 통해서 다운시키면 이 변압기가 다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각 층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기가 뭐예요? 배전반이라는 메인 판넬이 있어요 메인 판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전기를 주게 되면 뭐 한 전기를 준 거예요? 다운시킨 전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를 받아서 각 층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때 각 층에서 조절할 필요도 있지만 메인에서 한꺼번에 내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구별해서 딱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게 바로 배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전반 전압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에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배전반 그러면 이 배전반에서 각 층별로 각 층별로 전기를 나눠줘야 되죠 그럼 각 층 내에서도 각 세대가 존재하잖아요 그 세대 내에 전기를 줘야 되니까 그때 이 전기 주는 것을 컨트롤하는 또 작은 판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판넬이 또 하나씩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배전반처럼 이렇게 됐나요? 이쪽으로 배전반에 있는 전압을 이쪽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갈 수도 있고 연결시켜서 갈 수도 있고 나무가지식, 평행식 뭐 그런 방식으로 전압을 주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쭉 주면 이렇게 공급되고 이게 배전반이고 각 층에서 그런 걸 받아서 각 세대로 또 나눠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각 층을 조절하는 또 메인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전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는 어떤 계통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메인이 되는 배전반이 있고 각 층에 뭐가 있다고요? 분전반이 있고 그럼 분전반에서 각 세대로 뭐 해야 돼요? 전기갑 고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뽑아내는 선이 있겠죠 이게 뭐라고 해요? 분기회로라고 이게 분전반에서 뽑아나오는 분기회로 그러면 이 분기회로가 가다가 어느새 화재가 났다든지 가절류가 걸리면 여기서 메인으로 끊을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또 메인으로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분전반이 컨트롤한 장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각 세대로 또 가죠 각 세대로는 각 세대의 기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계들을 조절하는 또 아주 작은 메인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두꺼비지 그게 여러분 집에 알고는 두꺼비지 집에 가보면 이런 거 하나 있잖아 이게 뚜껑 열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누어지는 거라고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때 이 배전반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선 간선 되고 그러면 간선에 대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간선을 공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간선 또는 배선 배선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럼 간선이나 이 배선 공사를 해야 된다 공사를 공사를 할 때 보통 보면 케이블에다가 전선을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박스로 돼 있는 덕트라고 얘기합니다 덕트에 전선이 가도록 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긴 아니지만 간단한 형태의 판을 붙이고 여기 전선이 가면 뚜껑을 덮어 씌우는 거 몰드라는 게 있어요 몰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 전선을 공사하는 방법이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죠 하나씩 그래서 이런 것도 노출시켜야 된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전력 공급에서 소규모 대규모 쭉 나오지만 이제 변전실에서 그 다음에 배전반으로 갔다가 배전반에서 뭐가 된다? 분전반으로 갔다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들이 대규모를 보시면 그러면 335페이지 보세요 335페이지에 오른쪽 보시면 뭐 나와요? 이제 분전반이 나와요 분전반 분전반 정의 기억 4회 20회 두 번 나왔어요 분전반은 어디서부터? 배전반으로부터 선이 왔죠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간선으로 부하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아 말담부하에 뭐 하는 거예요? 배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언에 보면 거기에 주개폐기 열고 닫는 개폐기나 혹시라도 분기 회로의 개폐기나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분전반의 위치는 어디다 하면 되느냐 기억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보수나 조작이 뭐 하도록? 편리하도록 어디? 복도나 계단 부근에 벽에 설치한다 노출되는 곳에 설치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3번 분전반의 설치 기억, 리언, 티검만 체크하시면 돼요 5회 때 나왔어요 분기 회로 아까 분전반에서 뽑아내는 게 분기 회로죠 이 분기 회로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장이 크지죠 그럼 전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분기 회로 한 개의 길이는 얼마? 30미터 그럼 30미터 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분전반을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층마다 분전반은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길이가 길면 한 개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언, 한 개 층에 분전반은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분전반에도 전류가 흐르잖아 이게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 혹시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전류가 새어나올 수 있잖아요 누전이라고 그러죠 전류가 새어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에 어? 전기통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기계들이 닿으면 그게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땅 속으로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준 게 접지예요 그게 접지라고 땅 속으로 그래서 접지를 하는데 분전반 접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3종 접지를 하겠다는 거 안 헷갈리려면 분전반 몇 글자예요? 세 글자, 그래서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분기회로 나옵니다 기억, 분기회로 난 분전반으로부터 분기하여 전등이나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에 이르는 저압의 옥래설로를 분기회로라고 하고 리언, 그러면 분전반에서 분기회로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로 개수는 얼마래요? 20회선 이하입니다 그런데 예비회로도 있어요 예비회로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40회선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겟 습기가 있는 곳에 아울렛은 아울렛이 뭐예요? 여러분 아울렛 아시죠? 아울렛 가시죠? 아울렛 가면 뭐 있어요?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이것저것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울렛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 전선, 여기 전선 한 곳에 모이는 곳 이런 게 아울렛이에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곳에 아울렛은 다른 습기가 없는 것들하고 같이 모이게 되면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곳은 별도의 아울렛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모이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데 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는 곳 그렇게 되고 그래서 습기가 있는 곳에 아울렛은 별도로 회로를 해야 된다는 같이 모이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시나 같은 방에 아울렛은 당연히 뭘로 해야 돼요 같은 걸로 해야죠 같은 회로로 그리고 이응 분기 회로에 별도의 분기 개폐기를 설치하여 왜 분기 개폐기를 하는지 알겠죠? 나눠놔야 화재가 나눠더라도 그 부분만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사고 시 피해 범위를 뭐한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56페이지 연겨보시면 간선 나오나의 간선 아까 어디서?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뽑아낸 선이 무슨 선?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그래서 정의해 보시면 동그라미 1번 6회 때 나왔어요 간선이란 이닉 개폐기와 분기점에 설치된 분기 개폐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그러니까 배전반과 어떻게 보면 분전반을 연결시켜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일종의 간선이다 메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나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337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메인이 되는 그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도 보시면 가로 3번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23회 때 나왔어요 저압 옥내 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모든 전선 이 저압 옥내뿐만 아니고 모든 전선은 손상에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을 해야죠 설치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방식 아까 배선방식 있는데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면 그 간선을 배선하는 방식도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339페이지 보세요 간선을 공사하는 방법은 출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이 간선의 뭐죠? 배선공사 방법이에요 간선의 배선공사 방법 첫 번째 1번 아까 몰드 기억나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몰드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공사에서는 이거 쓰지 않겠죠 주로 뭐냐면 메인이 되는 공사에서 따낼 때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따내서 전선하고 뚜껑 덮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이 되는 메인이 되는 선은 위에 있는데 그때 따낼 때 따낼 때 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몰드입니다 그러면 재료가 목재가 있을 수도 있고 합성수재가 있을 수도 있고 금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드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재료가 달라서 지금 종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시냐면 재료의 특징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몰드는 재료의 특징이 안 나와요 그냥 몰드가 가지고 있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은폐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은폐되면 뚜껑 열고 닫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뚜껑을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전선을 접속을 하면 뚜껑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럼 여기가 당의 약한 쪽이 이염을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몰드는 중간에 뭐 하면 안 돼요? 이염을 하면 안 돼요 저런 전선을 당연히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목재는 지금 거의 안 쓰니까 필요 없고 합성수지 몰드공사에서 동그라미 니엄 보세요 합성수지 몰드공사의 니엄 접속점이 없는 접속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런 전선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전선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뚜껑 덮으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 금속 몰드공사에 보면 몰드가 금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철제 홈통 바닥에 뭐하고 전선을 넣고 뭐 덮으면 돼요? 뚜껑을 덮는 배선 방식이에요 그럼 미엄 보세요 미엄 주로 철검 콘크리트 건물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금속관 배선을 했잖아요 그럼 그 금속관 배선에서 뭐 할 때? 따낼 때 따낸다는 게 뭐예요? 증설할 때 그때 주로 이용하는 게 뭐예요? 금속 몰드공사에 그러니까 이런 게 주로 메인에 들어가 가지고 바닥에다가 이거 깔고 콘크리트 붓고 그런 데 쓰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340페이지 보시면 관공사 나오나요? 이게 제일 많죠 관공사나 덕트공사 이게 제일 많은데 관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파이프 파이프 보이나요? 이 관의 전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관이 금속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죠? PVC 들어보셨죠? 경질 비닐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가요전선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관이란 건 똑같은 건데 재료가 다 틀린 거예요 그 재료의 특징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먼저 금속관부터 볼게요 1번 건물의 종류나 장소에 관계없이 공사가 뭐하고요? 가장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언 주로 어디에 쓰냐면 철공 콘크리트 있죠 우리 경질 비닐관 PVC는 만약에 바닥에다가 요새는 이게 일반 PVC가 아니고 강도에도 되게 잘 견디는 걸 요새 씁니다 근데 옛날에 PVC는 되게 얇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이걸 대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콘크리트 부을 때 이게 깨질 수 있잖아요 구멍이 뻥뻥 뚫린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속관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금속관을 설치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콘크리트 부어도 금속관은 깨질 염려가 없으니까 이거 매입력으로 많이 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철공 콘크리트 매입공사에 많이 사용한다 이게 요새하고는 저런 안 맞긴 해요 요새는 이거 잘 안 써요 요새는 금속관 잘 안 씁니다 안 써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옛날에 쓰던 방식인데 시험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요새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요새는 뭐 워낙 뭐죠? PVC 형태로 좋은 게 합성수지 좋은 게 워낙 많이 나와서 그걸 많이 쓰죠 어쩌면 그렇고 디겟 외부의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전선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적다는 얘기예요 손상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염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름이나 교체가 뭐하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금속관이니까 관을 다 연결시켜 놓겠죠 다 묻어두고 그 다음에 묻어두고 벽 쪽까지 벽에도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벽 쪽 이게 벽이다 이게 벽이고 여기 바닥이다 그럼 전선을 미리 전선이 아니고 뭐부터? 관부터 관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놨다니까 벽에는 여기 콘센트 있어 없어요? 있겠죠? 전선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붓기 전에 관부터 먼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전선 연결 안 해요 관만 연결하는 거 금속관만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요 붓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여기다 전선을 뭐죠? 끼워 넣어요 그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끼워 넣으면 이쪽 반대쪽에서 뭐죠? 선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전선이 잘못 들어가면 다시 뺐다가 집어넣다가 하면 돼요 교체가 용이하다고 이게 가는 길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전선이 가는 길을 그래서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예리과 교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비업 금속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접속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선에 연결시키는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선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증설공사는 곤란하다 왜? 하나 세팅되어 있으면 여기다 느려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설할 때 아까 뭐 쓴다고 그랬어요? 몰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몰드 뽑아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질 비닐관 PVC관이죠 일단 PVC관이 좋은 게 뭐냐면 전기가 안 통해요 금속은 혹시라도 뭐가 되면 누전이 되면 이게 전류가 뭐죠? 흐를 수 있잖아요 흐르면 금속이니까 타고 흘러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접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PVC는 플라스틱 운전은 나시잖아요 안 흘러요 그래서 절연성이 좋고 부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시성이 뛰어나요 또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요 공사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열에 약해요 화재가 나가면 다 타죠 뭐 또 하나가 뭐죠? 충격을 가하면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적 강도가 낮다 그리고 비업 부분에 보시면 합성수지관 공사는 옥내에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도 사용이 뭐하다? 뭐 가능하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요 전성관 공사 프레시블 케이블 나오나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프레시블이에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도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밴드 이동하죠 그리고 또 어디냐면 지하철 지하철 차량 불 돌아요 안 돌아요? 지하철에 불 안 돌아요? 지하철 안 타시는가 봐요 불 돌아서 안 해요 물론 불이 돌다가 갑자기 불이 뭐죠?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죠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궁금해 하셔야죠 그게 어디냐면 그 구간이 있는데 그게 국철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달라요 서울 서울 그 뭐죠? 지하철 공사가 있고 국가에서 하는 한국 철도 공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잠시 전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꺼지는 거예요 전기 공급이 다르잖아요 무사회생? 그래서 왜냐? 회사가 다르니까 당연히 회사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그게 다르니까 여기서 공급하는 전기와 여기 공급하는 전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꺼졌다 꺼졌다 여러분 시대에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차가 가다보면 지하철이던 기차는 쭉 가다보면 곡선이 있어 없어요 곡선인데 전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선을 일반 금속관으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곡선이 되면서 처음에 상압했지만 계속 곡선이 되면 이게 휘어지겠죠 그럼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가야 되네요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프렉시블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게 바로 이는 가요전선관공사라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요전선관 프렉시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름관 안에 전선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목적은 그런 용도로 쓰는데 이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하면 돼야 안 돼요 콘크리트에 매입하면 이 특징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콘크리트에 매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굴곡이 많아서 금속관 공사를 하기 어려운 곳에 보통 쓰는 겁니다 이게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1펠을 보시면 이제 덕트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덕트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관 아까는 관이었고 이거는 사각형으로 돼 있는 박스 형태 이게 덕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선이 지나가는 거 주로 이제 전선보다는 케이블이죠 굵기가 큰 거 있죠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덕트 공사 이 덕트 공사도 시험 문제에서 11회 15회 24회 물론 관공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덕트도 꽤 나왔다는 게 금속 덕트 공사는 그냥 그런 종류만 있는 거고 특징은 시험 문제에 거의 잘 안 나왔어요 버스 덕트 공사 이거 이게 버스입니다 이건 일반 금속 덕트 가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덕트가 다르죠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는 눕혀져 있는 거 이건 세운 거예요 훨씬 크게 왜냐하면 케이블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케이블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처럼 버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폭보다 높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버스 덕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로 어디냐면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가는 간선이 있죠 간선을 연결할 때 이걸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데 그때 케이블을 되게 전력을 많이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덕트 공사는 기억 빌딩이나 공장 등에서 비교적 큰 전류가 통하는 간선 공사에 사용하는 게 뭐다 버스 덕트 공사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공사 나오나요 프로덕트 공사 기억 옥내에 프로덕트 공사 이거 이거 바닥에 이렇게 설치된 거 보셨어요 바닥에도 콘센트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전산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럼 그게 되려면 바닥에다가 전선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깐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게 바로 프로덕트 플로우가 바닥이니까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에 덕트를 설치하고 전선을 매입하는 공사가 바로 뭐다? 프로덕트 그리고 라이팅 덕트 공사 나오나요? 라이팅 덕트 공사 이거야 아 이게 프로덕트 바닥에 라이팅 덕트 공사 이겁니다 이런 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전등을 꽂아가지고 이 자체가 전선이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거 그래서 라이팅 덕트 공사는 화랑의 벽면 조명과 같이 광원을 모아 할 수 있도록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라이팅 덕트 공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화랑 같은 데 가보면 뭐 미술관 전시관 가보면 위에 조명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바가 하나 지나간다고요 그게 일종의 케이블이에요 그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등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콘센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콘센트도 달려서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이걸 라이팅 덕트 공사가 합니다 집에 뭐 하나씩 있지 않아요? 집에 솔직히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는데 인테리어를 저희 집도 이거 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근데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욕심이 생기잖아요 스케치하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조명을 이렇게 표시하면 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전혀 필요 없어요 주택에서 주택에서 전혀 필요 없어요 특히 또 가구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집에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가구를 해야 되는데 야 가구? 가구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뭐 하긴 그렇지 그래서 가구를 디자인했죠 제가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 벽면에다가 다 짜맞춘 거예요 공사를 할 때 다 짜맞춰가지고 벽면에 이제 책장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디자인을 만들어요 전혀 필요 없죠 여러분들 할 일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또 뭘 옮겨야 될 때 이걸 고정시켜서 손 댈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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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그냥 하세요 디자인 좀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딱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저희 집은 거실 한 벽면이 다 책장으로 돼 있거든요 책장으로 돼 있어요 TV가 없어요 집에 집에 TV가 없어요 TV가 없어가지고 한 벽면이 전부 다 책장으로 돼 있어요 책장에 TV가 없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없었겠어요 제가 TV 엄청 좋아요 TV 보는 거 정말 드라마 보는 거 있죠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고 엄청 좋아합니다 야구도 엄청 좋아하고 외국에서 메이저리그 하면 밤늦게까지 보고 막 그랬어요 틀어놓고 있으면서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수업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없어요 TV가 이제 예전에 없앴죠 사유는 있죠 당연히 아이 때문에 없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24일 때 나왔어요 옥내 배성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금속관 공사는 아까 철공 콩그립 구조 어디에 쓴다고 해요 메이저리 공사예요 합성수리 공사는 옥내에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도 사용이 뭐하다? 가능하다 어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공사는 공장이나 빌딩 등에서 비교적 뭐 한 거 큰 전류가 통하는 간선시설 설용 맞나요? 몰드는 왔죠 몰드 몰드는 금속에도 뭐든 상관없고 몰드 개념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매립 공사용으로 적합하고 기계실 등의 전동기 배수 말도 안 되죠 몰드는 간단하게 쓰는 건데 증설할 때 쓰는 건데 이걸 매입하면 안 되죠 그럼 다음 바로 넣으죠 그 다음에 5번 라이팅 덕트 공사는 화랑의 벽면 조문과 같이 광원을 이동시킬 때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외우고 뭐 그렇지 않아도 개념만 이해하면 그냥 푸는 거예요 수치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수치나 이런 것들도 나오죠 나옵니다 근데 수치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한 번에 나중에 정리하면 하면 돼요 그런 거는 따로 수치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시험에 나오는 수치들은 따로 한 번 그냥 내가 그냥 요약 정리한다 생각하고 따로 한 번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따로 정리하면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342페이지 342페이지 보시면 전선의 굵기 결정 나오나요 밑에 보시면 전선의 굵기 결정 나오는데 전선의 굵기를 결정한 요소가 시험 문제 20회 때 나왔어요 일단 허용 전류 있죠 허용 전류 부분 그러니까 허용되는 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굵기는 뭐 해야 돼요 굵게 해줘야 되잖아요 전류가 많은데 굵기를 너무 작게 하면 저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압 강화도 생각해야 돼요 전압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굵기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굵기가 너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커지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굵기를 좀 크게 하니까 굵기를 결정하는데 지금 설명한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또 하나가 보죠 너무 가능하더라도 힘을 주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굵기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계적 강도 됐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선의 굵기만 체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허정기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이런 것까지 전기를 바꿨어요 이 사람은 맨날 뭐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선의 굵기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이 굵기 얼마 정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정기 허가 뭐예요? 허용 전류 전원 그렇죠 전압 강화 기는 기계적 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분 보시면 전선관의 굵기 결정은 기억 한 개의 전선관 안에 전선수는 몇 가닥? 열 가닥 10번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언 전선의 총 단면적은 4가닥 4번 이상 삽입할 경우 전선관 단면적의 몇 프로? 40% 그러니까 전선관 단면적이 40%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선 안에 들어가는 이게 관이고 안 부분이잖아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전선 가닥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는 똑같은데 전선의 단면적은 동일한데 가닥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피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설이 생긴다니까요 피복이 벗겨져서 전기가 누설된다고 그래서 관에 있는 그 전선 자체의 면적이 커지면 전체 총단면적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어떻게 잡아놨냐면 전선관 전체 단면적을 봤을 때 전선관 단면적은 40% 이하된다는 것은 피복이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60% 된다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전체 단면적이 커질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인데 이것만 커지면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40%니까 이 비율이 60%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보시면 34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전동기 그리고 접지 감시 제어 설비 부분이 쭉 나옵니다 됐나요? 거기 보시면 전동기 나오는데 이 전동기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심화 과정 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릴 거고 344페리 보세요 344페리 보시면 접지 설비 나오나요? 접지 설비가 나오는데 이 접지 설비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이나 기계를 뭐하려고 보아려고 왜냐하면 전류가 누술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땅으로 뭐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그게 접지공사입니다 가로 입은 접지공사 종류가 21회 때 한 번 나오고 22회 때 나왔어요 그럼 아까 1종 접지 2종 접지 특별 제3종 접지 제3종 접지 이렇게 나눠줘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접지선의 굵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각 종류별 그래서 제1종 접지는 접지선 굵기가 공칭단면적 얼마? 6제곱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가진다는 거 2종 접지는 그보다 조금 두껍게 16 16이 됩니다 16 그리고 3종은 특별 3종이든 그냥 3종이든 다 얼마예요? 2.5입니다 2.5 공칭단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저항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건 몰라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접지선의 굵기만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그것만 기억해 주십니다 1종은 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종은 16제곱미터 이상 특별 제3종하고 3종은 2.5 그런데 보니까 특별로 갈수록 이게 더 크지 않은데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특별 형태는 전압자체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걸 특수 재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말해서 고강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가 있고 고강도가 있잖아요 그럼 고강도가 하면 강도가 높죠 강도가 높으니까 두지 단면의 두께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질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어요 재질 자체가 훨씬 더 고압에 견딘 재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가늘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갈수록 거지하지 단면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별 제3종과 이거는 일반 관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특수 재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단면 즉은 오히려 더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재질을 썼을 때 이거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재질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 보시면 감시 제어 설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정의에서 동그라미 3번이 20회 때 나왔어요 공동주택에서 난방설비나 급수 설비 등의 제어 및 상태 감시를 위해서 사용되는 현장 제어 장치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난방설비 있죠 그리고 급수 설비 하잖아요 이걸 제어도 하고 뭐죠 감시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현장 제어 장치를 DDC라고 디옷이 아니에요 디옷이 아니에요 D가 뭐냐면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 장치 그러니까 직접 디지털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그런데 영어로 시험에 나와요 스펠링이 아니고 그냥 DDC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직접 디지털 제어 장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옛날하고 다르게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어한다 그 뜻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난방할 때 난방 직접 가서 키고 급탕 크고 이랬잖아요 관리자가 그게 필요 없다고 이제는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온도가 얼마 정도 내려가고 온도가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세팅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걸 DDC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장치를 디옷이라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4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 공동주택에 여러분들 공동주택에 요새 전기자동차 많죠 그럼 전기자동차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충전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관리실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는 관리실무에 나와야 돼요 근데 시설결연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23회 때 그래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는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주차단위 구액을 50개 이상 옛날에는 100개였는데 개정되면서 50으로 바뀐 거죠 5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주차단위 구액이 50개 이상 되는 거에선 무조건 충전시설을 해야 돼요 갖춘 시설 중에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나 보급계 운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서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공동주택 중 몇 세대 이상? 100세대입니다 100세대 이상 원래는 이게 500세대였어요 500세대 이상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독이 있는데 요새는 뭐죠? 전기장소를 많이 쓰니까 야 좀 이거 내리자 해서 100세대 이상이면 다 설치하독돼 있어요 그래서 100세대 이상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는지 알겠죠? 숫자 숫자를 가로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약전 설비 부분 나오는데 그 약전 설비 부분하고 이제 뭐 뒷부분 조명하고 몇 개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합격패스